전당 전군 전민, 미래한 다음의 경로 따라 승리의 신실도비, 인민생활 상당과 상정대구 언덕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을 돌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군 청년 총공문대회가 열리였다. 전군 청년 총공문대회는 전군 청년 대구의 불필 속에서 독색에 가려온 청년대구의 불필의 희력을 과시하는 뜻깊은 대회이죠. 청년 정의들을 방금 대구의 괴물을 지어 제기기 위한 총격사전으로 힘있게 불러 기르키는 데서 중요한 대기업에는 주입군 대회의 기약. 소전공항 중앙기원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충무한 대국적 건신성을 지니고 시끄러운 청춘을 받아서 대고도 지인군에서 영적 기후를 펼쳐서 나아가고 있는 대창가자들과 온 나라 전체 청년들에게 대신을 받게 된 자아가고 있는 것입니다.